오늘은 싱글벙글 한국 여성들이 남성의 프로포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드릴까 합니다. 한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 했는데 결혼해야 할지 고민된다라는 글을 올리게 됩니다. 반지랑 꽃다발 선물로 주면서 프로포즈 했는데 여친이 꽃다발 풀어헤치길래 병에 담으려고 하는 건가 생각했는데 꽃다발 다 풀어헤치고 살펴보고는 한숨 쉬길래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안에 돈이 있나 살펴본 거라고 하더라 그 말 듣고 머리가 띵해지더라. 반지만 400만 원이고 보통 꽃다발 선물하면 그 안에 돈 접어서 넣어두는 사람도 있냐. 화나는 건 아닌데 좀 어이가 없네 인형 선물해줬으면 인형 배째 쓸 것 같아서 기가 막힐 따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결혼 진행해야 하냐고 묻는 퐁퐁남이 있습니다. 그냥 대놓고 여자가 도망치라는 신호를 보내주는데 남자분은 아직 고민 중인 것 같죠? 이미 살림합쳤고 결혼식 시벌해하고 혼인신고 결혼식만 안 한 상태라는 남성. 꽃다발 인형 배를 쬐는 게 아니라 저 남자 배에 돈 들어 있나 쬐 것 같은 여자랑 결혼한다는 남성. 여러분은 이런 김치녀가 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조작 같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런 말을 하실 우리 예비 퐁퐁남님들을 위해 제가 직접 현실은 더 잔혹하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친구가 프로포즈백을 생노랑백으로 받았다네 라는 이 한국 여자의 글을 봐보겠습니다. 공용으로 쓰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서 둘이 할부같이 갚고 있다고 하는데 결혼 반대해도 귀에 안 들어오겠지. 라는 말을 하는 한국 여자를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풍족할 수는 없는 거고 자신의 재산 상황에 맞게 프로포즈하는 거고 사랑해서 하는 결혼을 돈으로만 생각하는 한국 여자들. 댓글 반응은 더더욱 처참한데. 개짜친다 레전드다 그렇게 족같은 결혼한 친구랑은 손절한다는 여성들. 둘이 같이 갚는데 생노랑이 웬 말이야 프로포즈백 생노랑 말이 되냐. 개그제한 남들 진짜 다채롭다 다채로워. 존나 거지인데 남들 다 하는 거 다 하려는 모습 웃긴다 진짜. 라는 말을 하면서 생노랑백을 같이 갚아나간다고 거지라고 욕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 참고로 여성들이 요즘 잘 들고 다니는 입생노랑 미키백은 약 500만원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여자들은 500만원짜리 선물 받았다고 거지 새끼라 욕하고 있다는 거죠. 현실은 더 가혹하지 않습니까. 프로포즈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냐는 이 한국 여자도 보겠습니다. 남친이 프로포즈했고 400짜리 다이아 반지를 골라왔다 근데 나는 가방을 받고 싶었다. 내가 원하는 분위기나 선물이 아니라 실망했지만 앞에서는 억지로 좋다 했는데. 프로포즈가 내 마음에 안 차니까 시작하기가 싫다 반지에 환불하고 가방 사달라니까 남자친구 답이 없다. 라고 말하는 이 한국 여자의 마인드가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저런 한국 여자들의 허영심을 만족시켜줄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한녀들은 트렁크 프로포즈는 가성비 같고 무도 없어서 극혐인데 차까지 주는 거면 제일 받고 싶어. 바다 같은 곳에서 일몰때쯤 차 트렁크 꽃장식 선물 받고 싶은 게 1등이고. 2등은 해외나 자연 스팟 예쁜 곳에서 낭만있게 프로포즈 받고 싶어 저 멀리서 동영상 누가 찍어줘야 하고. 왜냐하면 한녀답게 인스타 릴스에 허버허버 올려야 하니까. 나는 우리 한국 여성들의 저 허영심을 여러분은 채워줄 자신이 있으신가요. 결혼이라는 건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는 건데 왜 남자만 여자에게 돈을 가져다 바쳐야 하는 건가요. FM 리즘이라는 건 양성이 평등하자고 하는 건데 왜 여성만 남성에게 돈을 받아 먹는 게 당연한 겁니까. 여자에게 저렇게까지 돈을 써가면서 허영심을 채워주고 싶으신가요. 솔직히 결혼할 때 저렇게 프로포즈 하는 건 그냥 호구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부디 그 비싼 명품백 살 돈으로 제발 그냥 대출 이자를 갚는 게 어떨지 싶네요. 결혼이라는 건 사랑해서 하는 건데 한녀들은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현실을 보여드렸네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사실상 매매호는 한국 여자들이 가장 좋아한다.